헉! 이러다 약속 늦겠다. 빨리 가야지. 아, 핸드폰. 아, 귀찮은데. 아, 귀찮은데 진짜. 어떡하지? 핸드폰아. 아, 핸드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빨리 와봐. 진짜 중요한 일이야. 왜? 왜 그래? 나 저기 있는 핸드폰 좀. 뭐라고? 뭐? 야! 앗! 에휴... 가니러 가야지, 뭐. 에휴... 아, 엄마...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야! 너 신발 신고 뭐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아uellement, 이렇게. 야.... 어, 물엉! 그래, 내 물응...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이 효자 손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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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오오오오오오 좋았어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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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아 이리와 이리와 오이치 오이치 일렬렬렐렐 오! 귀여워 귀여워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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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이구 예뻐 잘 왔어 갈까? 갈까? 말까? 갈까? 그냥.. 그냥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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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까 갈까? 얘도 아직도 안 나갔니? 갈까? 아.. 말까 금방 나갔다 올 건데 뭐 아.. 핸드폰 하는 조건 나의 초능력으로 휴우 얍 다녀왔습니다 어? 어딨지? 아.. 여기 있잖아 아.. 바보 바보 구독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이다 학원도 안가고 너무 좋다 미키야 아.. 어우.. 얘는 며칠을 자네 일어나 학원 학원? 오늘 학원 안가잖아 무슨 소리야 월요일이야 너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더라 뭐라고? 오늘 월요일이라고? 진짜 월요일이네 어떻게 이틀을 내리자니 아.. 내 주말 너 폰 그만해 알겠어 요거까지만 하고 진짜 그만할게 응? 너 폰 그만하랬어 엄마가 아.. 알겠어 엄마가 그만하랬지? 이리네 아주 하루종일 폰만 붙잡고 있어 하루종일 아.. 알겠어 그만할게 안할게 하라고 말만하고 아주 주구장창 붙잡고 싶어 아.. 제발 이리네 완전 재밌었어 완전 스릴 짱 맞지? 쑥 내려오는데 진짜 무서운데 또 타고 싶다 우리 또 탈까? 그래 그래 그러자 헐 맘반장 헐 괜찮아? 구독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다가오는 시간에 100점 맞을 수 있지 어?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이 없지? 어? 왜 문이 잠겼지? 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하.. 진짜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기쁘해 난 주말동안 집 밖에 안 나갈거야 난 이제 방콕 갈거야 방 밖은 위험해 아.. 선생님 너무 웃겨 선생님 성이 소씨인데 수염도 소물로 그려져있어 오마이비키 영상 꿀잼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주기 엄마 설아 우리집에서 자고가도 돼? 응.. 그래 자고가 응 된대 재밌겠다 내일 어차피 학원도 안가고 주말이니까 자고가도 되겠다 우리 뭐하고 놀까? 마피아? 둘이서 어떻게 마피아를 해 유현이 있잖아 셋이서도 안돼 마피아는 그럼 다꾸하면서 놀까? 그래 그래 간지럼타는 유현 inner 유현이 으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ey 하지마! 하지마아! 간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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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직 간지럽히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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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간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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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간지러워? 엄마는 간지럼철 안타 나는 엄마의 약점을 알고 있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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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오마이비키 구독과 좋아요 아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비키야 백설아 비벼때라 mort inside 어, 왔어? 간지럼도 잘 못참냐? 야, 내가 너보단 잘 참아 준비 시작! 간지럽지? 안 간지러? 간지럽지? 둘 다 무승부! 아 그만하라고 아 그만해 아직 안 간지럽혔는데? 계속 옆에서 저래 온라인 강의 유형 우리 유형 우리 유형 너 수업 듣는데 이빨도 안 닦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듣는 거야? 엄마 온라인인데 세수를 왜 해 귀찮게 해 그래도 일어났으면 양치라도 해야지 리온아 나 어후 진짜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열정하겠습니다 이름은 지아 슬리프입니다 구독 구독 잠이라도 깨야겠다 이거를 요플레에 찍어먹으면 오 완전 맛있어 너무 덥지 않아? 오 너무 더워 그렇게 더운데 교복을 껴 입고 있어? 학교도 안 가는데? 아 그래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에어컨 키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오리온 엄마한테는 쉿 비밀이야? 쉿! 절대 비밀 아 편한 옷 입으니까 너무 좋네 아 시원하다 아 쉬는 시간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학교에서는 앉아있거나 서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수업 최고! 쉬는 시간에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학교 안 가서 너무 좋다 학교가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세수 둬야 되고 양치 둬야 되고 아침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학교까지 더운데 걸어가야 되고 학교가서도 못 누워있지 난 누워있지 관이 뭐지 하berry aids 아이.. 수업 언제 듣지ית? 이따 듣지 뭐 ooh Hobbit 이게 무슨 소리야? 으으 무서워 무슨 소리지? 뭐야? 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자는 거야? 어 나 지금 태권도장 뭐? 거기서 뭐해? 검은띠 따려고 이제 검은띠 따러가? 응 이제 심사 시작해 얘 좀 봐 자면서 말을 다 하네 아 왜요? 검은띠 달라고요 제발 아 왜요 왜? 검은띠 줘요 검은띠 이젠 싸우기까지 하네 검은띠 검은띠 달라고 검은띠 아잇 갑자기 공격당했네 아잇 자다가 방금을 껴 진짜 구독 아잇 아 아 뭐야 왜 왜 뭐가 좋아? 왜 왜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뭐야 얘 진짜 잠꼬대가 진짜 심하네 아 깜짝이야 안 자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자고 있네 이제 일어났냐? 너 잠꼬대 하는 거 알아? 너 잠꼬대 엄청 심해 이도 갈고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웃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런다고? 너 엄청 심해 너 진짜 큰일이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누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야 자는 거야? 눈 뜨고 잔다고? 어? 뭐해 뭐해 오 대박 눈 뜨고 자네 하 대박 무서워 진짜 깨어있는 거 같아 뭐 해 그냥 상처로 파 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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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야 왜 내 방에 요구르트랑 샐러드 있냐 너가 먹다가 내 방에 놔뒀냐 너 아닌데 누나가 어제 갖다 놨잖아 무슨 소리야 나 어제 그냥 일찍 잤는데 헐 대박 여러분 저는 리온이가 잠꼬대 심한 줄 알았는데 전 더 심한 거 있죠 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잠꼬대 심해요? 어떤 잠꼬대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주사 하나도 안 아픕니다 자 따끔 따끔 자 따끔 자 따끔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맞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좋아요? 이건 왜 투명색이에요? 팔에 놓는 거예요? 엉덩이에 놓으면 덜 아픈 거 아니에요? 주사 많이 아파요? 주사 많이 아파요? 많이 안 아파요? 금방 맞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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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끔 자 따끔 야 이거 진짜 아팠어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 자 녹을게요 진짜 주사 바늘도 아픈데 약 들어갈 때 더 아파 자 따끔 아직도 얼얼해 이 무서워 왜 자꾸 옆에서 동생 겁을 줘 나가 있으세요 네 잠깐 따끔하고 말아요 자 따끔 야 오리키 너 주사 맞았냐? 어 엄청 아팠어 헉 겁쟁이구만 너 막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 거 다 들렸거든 하하 다 들었구나 에잇 아우 세멘 여기 호라이드랑요 교촌 윙봉 콤보 간장치킨 하나 주시고요 총 두 마리고요 계산은 카드로 할게요 얼마나 걸리죠? 5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말 안 해주도 돼? 사장님이 이미 주소 알고 있음 오 약간 공포 아 언제 와 치킨은 원래 오래 걸려 50분 걸린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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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포 지 Jin step 지 Jin 감사합니다 아우eh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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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치킨 치킨 잠깐 잠깐 아 왜 빨리 먹자 아 빨리 먹자고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 부위가 없어 사장님이 속이셨네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었네 먹자 우와 빨리 먹자 아 다리 역시 치킨은 다리가 최고지 아니 이 맛은? 마치 푸른 초원에 뛰어놀고 있던 닭들이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발견하고 달려가 눈을 마주쳐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떠오르는 햇살에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맛이야 뭐래 꼭 귀여워 난 날개가 그렇게 바삭하고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는 가슴살이 좋아 퍽퍽하잖아 맞지 그 퍽퍽한 맛에 먹는 거야 야 오리온 이거 입에 넣었다 빼면 한방에 뼈만 남겨줘 이걸 한 번에? 오 잘 봐 오 대박 신기해 우와 역시 치킨은 콜라지 야하 그래도 깔끔하고 시원한 사이다지 치킨 무 완전 맛있어 치킨 무가 있어야지 치킨을 더 먹을 수 있게 돼 한 입 먹어? 치킨 무 아 하나씩 먹으라고 하나를 먹으면서 다른 하나를 또 보고 있네 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입으로도 한 번 먹고 눈으로도 한 번 먹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 은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대